동대문구가 2019 지방재정 신속집행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경제에 더 큰 활력을 일으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최용연 부구청장, 각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편성된 예산에 불필요한 이월 또는 불용차단을 통한 예산 집행률 재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보다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